아 진짜 아저씨 타이밍 아니야. 아 오늘 왔다 오늘. 5시쯤 시빈입니다. 시원한 날씨. 시원한 날씨. 시원한 날씨. 아니 그게 아닌데. 네 일단 계산을 좀. 네 일단 올라갈게요. 죄송합니다. 수고하세요. 빵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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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내가 다 민망하다.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어떻게 하셨지? 아니 어떻게 하셨지? 아니 그게. 아니 계산도 못해봤네 이거. 아니 어떻게 하셨지? 아니 모르겠는데. 아 잠깐만 진짜. 아니 미안해요. 야. 아니 미안해요. 안경을 벗으라고. 저 안경을 쓰고 벗고 상관이 없어요. 아니 상관이 없어요. 아니 나중에 웃으라고 하네. 아니 웃지만 않았어도 우리. 아니 웃으라고. 아니 웃으라고. 아니 웃으라고. 아니 웃으라고. 형 나 지금. 아 몰라 몰라 몰라. 야 해봐 해봐 해봐. 나 뭔지 몰랐어. 아니 몰랐어. 아니 왜 이렇게 하셨니? 휴지를. 휴지를. 왔다 왔다. 아. 아. 야 좀 죽여. 아. 아 네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 세븐입니다. 시원한 아이스 드립 커피 있습니다. 아줌마 아줌마. 어서 오십시오 세븐입니다.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드립 커피 있습니다. 3,800원입니다. 저 뒤에 여기, 여기 여기. 그러니까 여기. 얹어라 얹어라. 꼬리나 아프신가봐요. 꼬리나 아프신가봐요. 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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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 씨 아닌가? 어? 갔다, 갔다. 예,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. 감사합니다. 물이 줬어? 왜 갔어?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세븐입니다. 시원한 아이스 드립커피 있습니다. 목소리 하지 마. 근데 왜 하는 거예요? 왜 하는 거야? 왜 하는 거야? 아, 제발. 제발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괜찮아, 양이 몇 명 있어? 좋아, 좋아, 좋아. 완전 볼려. 나이대가 좋아, 나이대가. 3천 원입니다. 야, 이거 두 분까지 성공할 수 있겠네요. 아, 두 명만 해도 우리는 크게 얹는 거야. 아, 그러니까. 야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, 여기다, 오셨다, 여기 오셨다. 걸려라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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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